재빈이 복화 두번째죠 그래서 A는 이고 쓰는 방법은 A가 모중에 모졌던 중에서 A 됐죠 전번에 맞았고 이번에도 맞았네요 그래서 HAN 쓰는 법 H E N E가 모중에 모졌던 중에서 N 전번에도 맞았고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GOAT 쓰는 법은 G O A T 오늘 회원이는 1대1은 안해도 돼 오늘 15 했지 클래스카드 15 복습하고 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O A가 둘이 붙어있으면 무슨 소리 내는거 오 오 오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쓰는 법은 I G U A N A 오케이잉 그래서 I는 중에서 E U는 유 중에서 U A는 아 중에서 아 얘도 아 됐습니다 자 now he says iguanan iguan becomes iguan Goat go-te and go hat okey 내놓음 okey 인셋 쓰는 법은 I E S E S T 그렇지 I는 E 중에서 E E 됐고 S는 S 네 얘는 그러면 뭐하지 S S S 중에서 S E는 E E 중에서 E C는 S 중에서 S C S야? 인세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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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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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G, U, M 그렇죠. U는 U, U, O 중에서 O O OK. 이러만 듣고 이러면서 Girl G, I, R I? 아니, I는 아닌데 R, R I? R? L, L, L L L, I는 I, E, O 중에서 O O 됐죠.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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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이러면서 Igloo Igloo 주문법 I, G, L, O, O 그렇지. I는 I, E, O 중에서 E E O, O는 O, O, A, O O, O는 소리 하란다 했는데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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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O, O O? O, O, O 이글로?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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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O O, O 잠시만 뭐가 없어서 이렇게 써있냐 O, O, O 오케이, 그래서 틀린 거 두 군데 있습니다. 찾아서 꽂혀주세요.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. 이글루, 이글루. 홀스 날 것 같아요. 오케이, 그래서 핫 쓰는 법? H, A, T. 오케이, A는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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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중에서 L 했죠. 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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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스. H.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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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다. E. 아닌데. E가 아니고요. A인 것 같아요. 그리고 E인 것 같아요. 되게 되게 A, O리랑 A가 틀린 것 같은데요. 뭘 가쁘지 모르겠어요. 소리가. 홀스인데. 어? 그거예요? 홀스라고 해요. 홀스. 잠시만요. 다시 생각 좀 해볼게요. A가 아니고요. H, O, R. O.. 철크나스 두 군데 있잖아요. C, E. 이렇게? 예. Q인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. 저 틀렸어요. E가 틀린 것 같아요. C가 틀린 것 같아요. 맞힌요? 전번에도 틀렸고. 이거라도 틀렸네요. 네. C 아니고 S일 것 같은데. C에 있는데 S였네요. 오케이, 그럼? 잉크 잉크 쓰는 분? I-N-K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 예스